백두산! 아니 남한 말고! 북한! 북한산! 얘네 진짜! 북한산을! 우리나라 분들이 매년 이렇게 나중에 나이 드시면 이걸 탈 수 있어 돈을 부어놓고 그 앞에 하나가 붙어 우리가 뭐야? 우리? 국민연금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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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그 뭐야? 사람이 지금 최고의 이거야 사람이? 뭐 어떤 사람이 지금 잘 나가는 사람이 최고의 지금이 전성기 어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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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옛날에 그 못 살던 사람들이 어딜 넘어가? 어떻게 못 살던가? 월북? 쌀밥 말고! 쌀밥 말고? 어 우리 봐 보리! 보리 고개! 그렇지! 잘한다! 두 번 날라서 차는 거 이단엽 차기! 빨리 빨리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빨리 빨리 아빠 아 이거 아는데 이거를 응? 이게 아우 이렇게 됐어 내가 아 됐어 펑사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이거 뭐야? 렌즈 눈! 안에 있는 동그란 걸 뭐라 눈동자 빨리 아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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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여기 아 노래가 많은데야 아 아 여섯 개 아 아 아 짐성훈 예 아 아 아 아 제일 자신 있는 표정 한번 지어봐 으흠 좋아 좋아 자 그렇게 자신 있게 한번 해보자 최고! 지효아! 어 좋아 가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 그 네모나게 생긴 거 던져라 아니 아니야 네모나게 생긴 거 던지면 1부터 6까지 있어 자 주사위? 그렇지! 자 안 위에는 이렇게 동그랗고 아래는 이렇게 뿔처럼 이런 모래시계 모래시계 아니 위에는 동그랗고 위에는 동그랗고 아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뭐야 먹을 수도 있어 아이스크림? 어 아 뭐야 위에는 동그랗고 아 조그매 그리고 봉지에 담애는데 슈퍼에 가면 있어 이게 뭐야 차가운 게 아니야 아 위에 동그란색이 노란색이야 노란색이야 아래가 하얀색이고 밑에는 이렇게 조그매 그게 뭐지 이게 뭐야 맛이 어떤 맛인데 동화에서 나오는 어 완두 어 완두 콩? 어 콩을 시작해 콩 콩 가루 아 콩자반 콩 콩 뭐야 엄마 콩 콩을 내리는 건 뭐야 아 통관 아 뭐야 2 더하기 6은 몇이지? 2 더하기 6 6 6 6 2 더하기 6 7 2 더하기 6 6 6 6 8 그렇지 아 힘들어 짤란 데도 살아있어 낙지 오 우리 집에 누가 오면 어서오세요 하고 얘기하지 이사 아니아니아니 식당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거지 주인 아니아니 손이 그렇지 뭐라고 손이 그렇지 그렇지. 또. 뭐야. 뭐야. 나 차, 배 타마자 이거에서 털었어. 멀미. 멀미. 또 뭐야. 네가 이거 하는 걸 좋아해. 그림 그리는 거, 이게 무슨 수업이야. 그림 그리는 거. 잘생겼어. 아, 큰 나무를. 아, 이리 와. 강팀이야 내려갈 준비하자고 자 이 팀은 최하 2등입니다 최하 화이팅 잘해주세요 갑니다 시작 아빠가 축구장에 가면 뭐가 이렇게 깔려있지? 잔디 그렇죠 이거 겨드랑이? 식당 가면은 뭐 이거 더 주세요 하잖아 서비스? 그렇죠 이거 치는 건데 따뜻하게 만나봐 히터? 바닥 전기장판? 아니 아니 남방? 보일러? 그렇죠 학교 이거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 생일 뭐 뭐 합니다 축하? 어? 축하? 축을 시작하는데 학교 이거 무슨 축이랑? 축제? 그렇죠 어렵다 통과 어렵다 이건 뭐라 그래? 아 아 아